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영환 지사가 직무수행 여론조사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16개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40%대에 그쳤는데 그나마 지난해보다는 나아진 수치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세종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장들의 올해 상반기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부정평가는 가장 높았습니다. 500일은 4명의 응답자 중 44%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못하고 있다 37%, 어느 쪽도 아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각각 6%와 14%를 나타냈습니다. 나이대별로는 10대와 20대 응답자의 긍정답변이 62%로 월등히 높았고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4, 50대에서 높았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긍정평가가 60%대로 높았고 나머지 광역단체장들도 모두 50%대를 기록했는데 김 지사만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40%대를 기록한 겁니다. 다만 지난 하반기보다는 긍정평가가 11%포인트 높아졌고 부정평가도 11%포인트 낮아졌다는 걸 위안으로 삼게 됐습니다. 한국갤럽의 과거 조사를 살펴보면 민선 6기와 7기는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0에서 60%대를 나타냈지만 김영환 지사 취임 이후 긍정평가는 30,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3월 친일파 발언과 산불 술자리 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이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만 18세 이상 충북도민 57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